그냥 아니 그냥 이거 두번했는데 과연 장군각하라니 그래 바슈 이제 밥값 해야지 플로로그에 나왔던 장면이랑 다른건가? 플로로그에 나왔던 장면이랑 다른건가? 뭐 이제 시작한지 얼마나 됐다고 몰입을 하세요 아직 초반도 앉으라는데 에잇 가짜였구나 아니 저마나 짓고 민소이야? 쌍둥이 동생 흠 마와릭도 임보나가 수지와 뚫더라 아잇은 니대다시나 아 어쩐지 성과 좀 다르다 했어 아까 그 장면에서 초반에 엔지 네 네 마모로 나올 수 있어 근데 타령을 하냐 안하냐가 중요하지 마모로로 공살탈 죽치고 A라 D라 자진방아를 돌리면은 그러면 짜증나는거고 그냥 마모로 나오면 그냥 나온다 하는거지 엔딩을 냈는데도 엔딩이 엔딩을 냈는데도 똥싼거같은 15이나 뭐 13 보단 낫죠 흐흐흐흐흐 뭘 뭐했다고 맹독에 걸리네 마셨고 2배속이라서요 2배속이라서요 어? 미미기였어? 교구 네에 최대 400소까지 되더라구억 도 진행해가지고 문 열고와야되 들구나 은근히 맵이 길구나 던전 맵이 생각해봐던 것보다 많이 긴데요 길이가 제법이야 흐흐흐흐 아 뭐 나쁘다는 건 아니고 생각보다 길다 이거죠 라이징 비트 하판텐 같은 경우는 이정도로 길진 않았으니까 맵이 아우 이제 좀 바슈가 사랑구시를 해주니까 좀 낫네 아까까지는 그냥 진짜 맨손 똥통이 똥이였는데 좀 데미지를 넣어주니까 한결 낫구만 카펠라 카펠라는 또 뭐니 아 총이구나 에잇 괜히 샀다 이씨 그냥 주는 무기였어 방송보고 한번 판단해보세요 재미있냐 없냐는 뭐 제가 왈거왈글건 아니고 저는 그냥 재미있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라할부분이 아닌 함부로 밥은 지금 뒤에 여자들 뒤에 이 톱깨기 달린 여자애 따라오고 있잖아요 하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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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래 힉 하핳 아우 스켈레톤 막 나온다 너무 막 나와 버린 마법이 없는데 마법 조과를 강화히 받자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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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야 진짜 무슨 두렵게 많이 나와 이거 아무리 어덥다 그래도 마르지 않는 셈이네 아 지금 주인공은 체력관련 스킬을 꾸준히 찍었으니까 나름 탱커잖아요 다이오 다이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 또 크리스탈? 자, 계속해서 진행해보죠. 자, 계속해서 진행해봅시다. 이제 보스전인 것 같은데 느낌이다. 네, 그 정도 한 것 같은데요. 얼굴 갸름해진 거 안 느껴지십니까? 요즘 내 인생에서 제일 운동 열심히 하는 것 같아. 군대 있을 때도 이 정도로 안 했던 것 같은데. 아니, 군대 있을 때는 거의 비슷하게 했구나. 그때는 진짜 런닝만 해가지고. 군대 가서 10km 쪘다가 런닝해서 10km 빼고 저렴했잖아. 아이고, 이건 또 뭐니. 팔로우 감사합니다. 글쎄다. 생각보다 애가 패턴이 없네 아 잠깐만 잠깐만 아 이게 차지가 0% 되면 필살기 쓰는구나 이런가보네 하지만 이게 포인트 아닙니까 이걸 잡아야되나보다 아 바슈야 넌 언제 전투불능이 됐니 미안하다 내가 못봤다 야 아이고 미안해 아이 뭐 사람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으니까 이해해 이해해 아니 아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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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이런 맛이다. 여기... 지금? 여기는? 여기는 등레븐가 있는지 내려서 왔습니다. 앞머리는 걸? star게 돌아온다. 사람들이 우라 steadfast 거라고 하시는데 자 지금 여기 현재 위치인데 동부 달마스카 사막 못된 계략을 꾸미는 시크 다시 이렇게 할까 이제 더이상 이런 잡몹은 나의 상대가 되지 못하렴 그래 아주 훌륭해 자 이제 페널로가 걱정할테니 라바나스타로 돌아가야되는데 고기 오디 고기가 오디 네 선택할 수 있어요 사실 팟판텐 리마스터도 그렇게 할 수 있었죠 심지어 PC판은 자체적으로 트레이너 비슷한 기능도 있었는데 랩이 확실히 넓긴 넓네요 자체적으로 트레이너 원래 풀스투판에는 이거 이거 그 미니맵 이거 그 그 뭐였지 월 전체맵보는 그게 없었나 미니맵은 미니맵하고 이걸 같이 띄울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이것도 추가된 편이기능이니까 좀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다 한번 슬픔 슬픔 으이 슬픔 아 어? 얘는 좀 쎈데? 기분 탓인가? 오우야 나 죽는다 오우야 나 이게 같은 몹도 출락에 센 애들이 따로 있는건가 아 이거 만능약을 이런데 써야되다 저쪽도 한번 돌아갔다오게요 돌아보고 아 근데 이거 시점은 조금 더 넓게 못잡는다 조금 그것도 좀 아쉽네 나쁘지는 않았네 어 길이 양갈랜거같아 양갈랜가 쪼끔 이쪽 먼저 스캔드 오랜만에 일본식 RPG인데 이거 이정도 이정도로 채팅창이 죽은게 최근에 위쳐3할때였는데 세상에 이건 그래도 신작이라 조기종영은 안당하겠지만 처참하고 처참하네 설마 이것도 조기종영? 그런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르고 요즘 가뜩이나 신작도 안나와 죽겠구만 이르지만 자 여기다 그래요 뭐 지금 딱 식사시간이니까 다른 분들도 식사하시고 있다고 생각해야지 원래 인터넷방송의 절반은 정신승리로 이루어져있지 중요해 나의 정신승리가 중요하다 그것이 나의 멘탈을 유지시켜줄것이야 이것도 뭐니? 자 여긴 또 다른 던전같은데 뭐 아직 아직은 그렇지 빨리감기하는거 맞는데요 시작없어서 정말 힘드시겠어요 오늘도 엑스컴 예약구매 하나 떴네요 자 가라 이게 바로 자 이게 바로 초사이언1 그리고 이게 바로 초사이언2 그리고 이게 바로 초사이언3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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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 자 네 티니님 안녕하세요 랩에...어...아무래도...두배속이니까 지금 있는게 전체적으로 애들이 약한 몹이네 아까 그놈이 좀 특출하긴 했는데 아 근데...내가 너무 집중을 해서 그런가 확실히 시간가는 줄 모르겠어 저도 처음 해보는 게임이라 쿠팡이라 이때 플스2가 없어서 그 때 고장났었나 팔았었나 해가지고 손가락만 팔았거든 그리고 한글이 아닌 RPG 장르는 그때도 하기 힘들었어 뭔가 손이 안간다고 해야하나 그런거 있잖아요 지금은 웬만한 장르는 다 한글 아니면 안하신다는 분들 많은데 아니 어느새... 세 번째가 랩이의 컷에 왔을 때 그 때 음마의 す을급을 해야하였다 아... welche 하는 경우를 위해 쏟아는 희망이 없었음 이럴게가 이게 진짜 운재하네요 그리고게 랩이의 것 그런데 이 악보는 뭐냐면 아 그래요 그래도 이게 약한 몹을 잡아도 뭐 LP포인트를 주니까 이게 또 능력치 올릴때 꽤 중요하니까 나쁘지 않네요 아 여기도 나가는 길이 있어 세상에 이거 월드맵을 이런 월드맵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모시어 어느쪽으로 가봐야될까 괜찮아 길을 잘못들어도 우리에겐 4배속이 있으니 좋아 난 여기로 간다 왠지 여기일거같아 맞아? 오케이 단트로 아 이거 포켓몬이지 이거 추코보나 빨리 탔으면 좋겠네 좋아 남쪽으로 가면 아 그래요? 아 끔찟 아 그래요?